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. 오늘은 손주 픽업해가지고 뉴욕 포탄칼가든에 장미정원을 한번 찾아왔어요. 예쁘지요? 장미정원에 왔답니다. 이것도 피어주면 더 예쁘겠는데 우리 손주 좋아서 그냥 이렇게 넓은 장미정원에 놀러 왔어요. 오늘의 주인공원에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참 많기도 하다. 이곳은 좀 더 귀티나네요. 백장미 이쁜거봐. 이건 좀 귀티나고 틀리네요. 와우, 진짜 이건 이쁘다. 이건 좀 더 이쁘고 이거는 좀 편한 것 같고 이것도 귀티나고 아, 노란장미 이쁜 장미, 노란장미네요. 아, 너무 예쁘다. 이게 참 이쁘네. 특이하면서 장미 같지 않은 장미 찔레장미 이번엔 꽃이 아직 안 왔고요. 이번에 꽃이 아직 안 왔고요. 이 장미도 예쁘네. 잔잔한 장미 이제 지는 과정이네요. 햇빛 반사하니까 그냥 너무 이쁘네. 오늘은 그냥 꿈속에서도 장미만 나타날 것 같아요. 꿈속에서도 장미 속에서 잠잘 것 같아. 꿈속에서 잠잘 것 같아요. 꿈속에서 잠잘 것 같아요. 꿈속에서 잠잘 것 같아요. 꿈속에서 잠잘Er şimdi 꿈속에서 잠잘 꿈속에서 잠잘 꿈속에서 Flooded 꿈속에서 잠잘 오늘은 보타니칼 가든의 장미정원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